히트이즈 히트이즈인가? 예어푸들이요 아 푸들임 아 토이푸들이요? 네 아 우리도 토이푸들이라고 분양받은건데 어 조금 많다 2.4kg 그러니까 예어푸들이요 그런데 원래 토이푸들이 2kg에서 3.5kg까지는 토이로 친다던데 3.5kg 3.5kg 예? 날씨네요 아니 사료도 잘 안먹고 좀 비유도 약해가지고 잘 토하고 예 준성한 6개월 3.5kg 중성하면 살이 찐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빠지더라구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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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kg 5.5kg 9kg 5kg 5.5kg 5.5cm 6.5kg 5.5kg 아 이쁘다. 미용하게 해달라고 봐. 나는 그냥 쪽가위로. 아니 요만한 것도 5만원씩 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전체 하면 6만원, 7만원 해요. 오 진짜로. 이쁘다 해놓으니까. 한 번씩은. 한 번씩은 해소하는 게 좋다. 근데 빗질 하려면 내가 고생을 하긴 한다. 그래가지고 뭉친다는 잘라둘로 삐죽삐죽 하죠? 네네. 아 그래. 해줌 예쁜데.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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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에요? 아니요. 남자에요. 수컷. 그리고 오빠한테. 귀여워. 애기 같아. 얘도 애긴데. 그래도 석탄이 소리도 가까워요. 석탄이 소리도 가까워요. 석탄이 소리도 가까워요. 석탄이 소리도 가까워요. 석탄이 소리도. 석탄이 소리도. 공유ecіль에 크리스도하자. 성벩исс nú final craftified than me. 크림 class were комментар toddlers. 네 애는 베이스 크림. aseri형 크림이 Kurhil around. 베이지czne 아 베이지. 하지만 진한 브라운은 아니고和 bhucken blue. 베이지입니다. 베이지에서는 크림 품들이라고 하고 아예 네 인 Reality.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이런 색이었거든요 소리는 어렸을 때 좀 진했죠? 우리도 진했거든요 진짜요? 완전 화이트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라이트한 이런 크림이 있더라구요 예예예 미오피스가?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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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고 저거다 덩고 이런 거 다